자 이제 사냥꾼이 와서 너한테 총을 쏜다 빡! 최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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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 우리 연극하는 거 작품 선정됐다 인마 맞나? 작품 뭔데? 심청이 잘 됐네! 내가 하고싶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심 봉사할테니까 네가 심청이 한번 해봐라 뭐라카노? 내가 심 봉사할라 한다 심청이 해라 내가 심 봉사한다고 심청이 하라고 내가 심 봉사한다고 죽고싶네 이게 심청이 해라 한다 청아 청이 어디갔느냐? 우리 청아 아버지 아버지 어디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있어요? 널 따라하고 인마 잘 안쌀 수 있는다 되는게 없다 아버지 따라 인마 창문 열어 냄새야 이거 사내 냄새 너네들은 몰라 씻고 다녀 창문 열어 줄썩 부른다 예 예제형이 예 김기욱이 예 송해 지방 갔는데요 뭐하러? 노래 자랑하러요 지방 어디로? 정국 앉아 앉아 장난하고 있어 하지마 그런거 잇몸 튼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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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지말라고 이제 수업 시작하자 야 네네들 수업 시작하자 구경하지 말고 들어가 야 너네 반으로 들어가 여기 구령대에 있지 말고 야 구령대 가라고 야 가라고 너네 교실로 운동장에 있지 말고 학생들 너 뭐야 너 거기 뚱땡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왜 턱밭 치고 너 누가 턱밭 치고 뭐래 누가 턱밭 치고 뭐래 너 벌써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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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양손 두고 벌써 쓰고 있어 반성해 반성하는 것 같은데 한쪽 손은 내려도 될 것 같아 한쪽 손만 내리라고 그러고 있어 반성하면은 한쪽 손도 내리게 해줄테니까 그리고 우리 방이 이게 한자리 비는데 여기 앉고 싶은 사람 앉고 싶어 빨리 와 그러면 앉고 싶으면 자리에 지났어 어디 놀라 일로 와라 학생 앞으로 같이 지나게 했으니까 이름 정도 날아야 되니까 이름 뭐야 최민식 왜 학생한테 얘기해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해 선생님한테 최민식입니다 민식이야 앞으로 민식이랑 민식이냐 민식이냐 민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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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앉아 잘해보자 민식이 민식이 앉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내준 숙제 다 해왔어? 민식이 왜 처음 듣는 표정이야 선생님이 어제 아빠 얼굴 그려오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해왔어? 이게 장난해 몽둥이를 안 드니까 몽둥이 안 드니까 몽둥이를 안 드니까 빨리 그려놔 빨리 그려놔 아무때나 빨리 그려놔 맞는다 딴줄 맞는다 빨리 그려놔 빨리 그려놔 몽둥이네 장난하나 숙제 안 했어 예제 형님 아버지 얼굴 그려 숙제 안 해왔어? 숙제 지금 다 했습니다 들어봐 아버지야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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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욱이 됐습니다 아버지 얼굴 그려 아버지 이 정도는 해야지 야 역시 이 정도는 해야지 기욱이가 미술을 잘해 민식이 민식이 아버지 이렇게 생겼어 아버지 일자머리 이거 뭐야 몸 다리 이거 왜 졸라맨이야 아빠 졸라맨이야 이게 장난하나 너 이쪽으로 와봐 이게 장난하나 이게 그림이라고 그랬나 이거 안 되겠는데 이리 와봐 들어와 여기 같이 온 친구 여자야 있지 네 걔 얼굴 그려봐 똑같네 너 이렇게 그림 잘 그리네 야 눈에 왜 피자가 두 조각 있어 어? 미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야 여자친구는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서 아버지 얼굴은 왜 이렇게 그려 장난해 이것들 장난아 무릎 꿇고 올라가 무릎 꿇고 올라가 무릎 꿇고 책상 올라가서 손 들어 단체 기합이야 너 때문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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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손 들어 돈 들고 있어 여정이 네 너 왜 여기 있어 친구 민식이 아버지가 졸라매는 건 몰랐습니다 확실해 네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어 내려와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여기 네 너 왜 여기 있어 민식이 여자친구 저 저렇게 뚱뚱한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지방 흡입이라도 해줄까 했는데 뭐죠 좋습니다 네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어 내려와 고맙습니다 성형수술 꼭 시켜줘 예 한 군데만 시키면 되니까 어디요? 얼굴 하나 알겠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네? 왜 여기 있냐고 너 왜 여기 있냐고 너무 어려워 아니 너 왜 저기서 안 보고 왜 여기서 보냐고 어렵게 방청실장에서 왜 여기서 보냐고 이게 장난하나 너 너 어? 왜 여기 있어 어? 이게 선생님한테 눈을 이게 너 왜 여기 있냐고 세뇨 민식이한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신군대 내려와봐라 너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좋아 어? 너 문제 알아 이제 전학 갈 학교도 없어 한국에서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이 나라를 떠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아 일본 가자 일본 가자 아리가또 일본 가자 아리가또 어이지 아리가또 이게 장난하나 이렇게 아니야 지금 이러고 우리가 장난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아삼고 영국부 작품이 나왔다 작품이야 작품이야 이름하여 이번 작품 대작이야 우리가 잘해야 돼 작품 마다가스카 3 우와 진짜 재밌겠다 우와 최고 애니메이션이야 동물 전문 동물 전문 이거 주인공 하고 싶은 사람 샘요 샘요 그래 재영이 하고 싶어? 민씨가 하고 싶다는데요 그래 너 하고 싶어? 오케이 알았어 샘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너도 하고 싶어? 동물 전문이니까요 아 그래? 예 둘이 오디션 봐서 잘하는 사람이 오늘 주인공을 하겠다 오늘 오디션 내용은 동물로 변해서 춤을 추다가 사냥꾼이 와가지고 총을 쏘면은 동물이 죽는 장면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욱이가 먼저 하는 거야 어? 준비하고 준비됐으면은 음악줄 간작이야 동물로 변해서 동물 동물 동물이 춤 춘다 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사냥꾼이 와서 너한테 총을 쏜다 빵 떠 야 이야 너 이거 이번에 주인공 가겠는데 야 민식이 민식아 야 이 가발도 안 들어가고 미식아 미식아 야 너는 어떻게 뇌에 살이 쪘냐 여기까지야 민식이 간다 음악 끄고 렛츠고 민식아 자신감입니까 그래 그래 민식아 좋아 좋아 그래 미식아 더 미식아 그렇지 동물로 변해 동물 동물 자 타자꾼 났다 총 끈다 빵 그래 민식아 예 민식이 잘했어 이번 주인공 가 민식이야 민식아 민식아